더덕은 흙이 묻어져 있는 채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깨끗하게 씻은 더덕은 물기 제거 후 돌려뜯기 하겠습니다. 위에 부분을 제거 후 돌려 뜯어 껍질을 제거하겠습니다. 시험장에서 더덕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전량 제출을 하셔야 하므로 두 개를 전부 깨끗하게 손질 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덕은 5cm로 정리 후 얇으면 2등분, 크면 3등분 정도로 등분하여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쓴맛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쓴맛이 제거된 더덕은 면포 위에 올려놓은 후 밀대로 밀거나 두들겨 부드럽게 만든 후 찢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더덕은 도라지 생체나 무생체처럼 칼로 체를 썰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찢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쓴맛이 제거된 더덕은 손으로 잘 찢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손으로 잘 안 찢어지는 경우에는 이쑤시개를 사용하여 찢으셔도 되시겠습니다. 찢어진 더덕 위에 고춧가루를 올리고 체에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체에 내린 더덕은 손으로 조물조물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은 양념은 식초 한 작은술 반 설탕 한 작은술 소금 6분의 1 작은술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깨소금 약간을 넣으시고 잘 섞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에 잘 버무려진 더덕 위에 잘 섞어놓은 양념을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버무려진 더덕은 완성 접시에 3등분으로 나눈 후 수박하게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더덕 생채가 완성되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